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EBS를 부탁해 수능완성 문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EBS의 어떤 중요성, 수치적으로는 이제 50%를 연계한다. 근데 연계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작년부터 강하게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우리 온도도 그렇잖아. 온도계에 찍히는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건데 아마 시험장에서는 50% 이상 많으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이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문학이라는 거는 원작품을 바꾸지 못합니다. 독서는 이걸 자기들이 지문을 막 새로 써버리는데 똑같이 안 내고 원짐과 EBS는. 문학작품은 바꿀 수가 없거든. 이거를 뭐 A라는 작품이 있는데 평가원이 그걸 자기들이 새로 써가지고 출제한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약간 EBS의 위력을 좀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6월, 9월 수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문학작품 중에 절반을 어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뭐랄까? 우리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축지법스러운 느낌? 축지법? 그치? 이거 막 약간 거져먹는 느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이게 정말 실제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EBS를 부탁해 수능특강 문학편도 해봤고 이제 또 수능완성이 출시가 돼서 문학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EBS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EBS를 부탁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이름보다는 이 EBS를 키보드에서 한글로 치면 EBS를 이게 DUN이 나오든 DUN, DUN 그래서 이걸 EBS를 부탁해를 줄여가지고 DUNTAKE 이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 DUNTAKE. 그래서 이제 수능완성 DUNTAKE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능국어 EBS 정리의 국룰은 DUNTAKE라던데 DUNTAKE가 그렇게 좋다던데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저랑 같이 EBS를 공부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오트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왜 그러면 도대체 이 DUNTAKE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치? 왜 DUNTAKE를? EBS를 공부하는데 왜 DUNTAKE여야 하는가? 저는 딱 그 이유를 한 가지로 그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 EBS를 문학을 반드시 DUNTAKE로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수업시간에 농담으로도 많이 하는 말이고 우리 곡성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멘트죠. 그래서 무엇이 중헌디 그 딸이 그 뭐라고요? 귀신 들린다고 하나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중헌디? 하면서 아버지에 대드는 그 대사인데 사실 우리 문학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유난히 작품들이 많고 또 이 작품들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치? 그냥 내가 혼자서 작품을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냐? 그니?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 그치?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개별 작품들이 갖고 있는 또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문학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의 의의라든가 그 개별 작품이 갖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하려는 게 그냥 뭐 어떤 문학 교환 강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청소년을 위한 현대소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수능 시험을 위한 어떤 문학 그 중에서도 올해 EBS에 수록되어 있는 어찌 보면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이 문학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치? 체계적으로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평가원의 코드 출제자의 안목에서 아 이런 건 너무 식상하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 그치? 공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딱 이 한 단어의 압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한데? 뭐가? 무엇이 중한데? 여기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막 또 제가 무슨 또 무슨 우리 학벌사회의 병폐 막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왔습니다. 쉬열대. 근데 저는 이 국어국문학과를 뭐 그냥 어쩌다 보니 점수에 맞춰서 그냥 가고 그게 아니라 너무 제가 가고 싶어서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도 있지만 이거 이거 문학소년 문학소년.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하던 문학을 정말 대학교 때 원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서울대 국문과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안목으로 이렇게 문학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 어떤 작품을 완전히 이해해야 그 작품을 재밌고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그치? 다 이 작품이 완전 장악이 돼야.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 이걸 너무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 하니까 좀 자랑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스포츠 중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막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결승전을 한다.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챔피언스로 결승전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면 박찬호라든지 유럽에 챔피언스로 이기면 박지성 같은 선수를 불러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뛰어봤거든. 그 정도 레벨에서 이걸 실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걸 바라보는 안목. 이거는 그렇게 좀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또 이 둔타케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항상 EBS 하면 이 둔타케라는 것이 어떤 뭐 다른 것들이 있지만 항상 둔타케보다 어떻다. 항상 그 둔타케보다 기준점으로서 뭔가 어떤 비교 대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저 자체가 문학을 사실 너무 사랑하고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들과 수준 높게 학습을 체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작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포인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뭣이 중언디 왜 둔타케를 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좀 짧게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이거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장르별로 제가 이 문학론에서도 문학은 장르별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 개별 장르가 갖는 특징. 그래서 제가 문학론에서 계속 이런 수업을 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고 요즘은 문학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뭐랄까 유행처럼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르별로 똑같은 소설이라도 현대 소설과 현대 고전 소설은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어떤 소설 한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가 현대 운문과 고전 운문은 어떻게 또 구별이 되고 각 장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이 교재와 강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또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번 출제자가 참고할 만한 논문과 서적을 총망라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학 교양 강좌가 아니고 사실 이걸 출제했을 때 출제자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한 4, 5년 전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EBS에 똑같이 ABC 세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갖는 의미 또는 어떤 교과 과정과 연관성 수능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어떤 이 작가가 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평가원 시험의 트렌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 뭐랄까? 작품의 출제 예상 순위를 좀 매겨볼 수 있었어. 다 똑같은 작품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정직하게 반영이 됐거든 그게 맞죠. 평가원 시험이면 이왕이면 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런 작품들을 출제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게 너무 예상이 되니까 이 김상훈 같은 인간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 이거야. 작품들이. 그래서 정직하게 출제하면 너무 예측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우리 뒤타케 교재 그 머리말에도 써놨습니다만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A, B, C 작품이 있는데 이 A, B, C 작품에서 어떤 게 출제될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점쟁이한테 가야 돼. 위험해요. 근데 그건 있는 거죠. 여기서 A, B, C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A 작품이 선택이 되면 여기서 어떤 거를 얘들이 물어보고 싶어 할 것이다. B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을 좋아할 것이다. C와 관련해서는 이런 점을 물어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치? 특히 이제 장의별로, 작품별로, 작가별로 어떤 갖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치? 평가원에 딱 결이 맞게 그치? 그렇게는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이 출제자가 참고할 만한 어떤 서적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들을 총망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뒤타케 교재가 훨씬 설명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게 들어가 있어요. 덜어는 여러분들 중에 양이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제가 강의에서 포인트를 잡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양을 처음부터 줄여서 딱 이것만 나는 해야지. 그럼 되게 손쉽고 편해 보이지만 깊이가 없어져. 그리고 나중에 너가 이만큼을 공부하고 나서 좀 더 넓게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처음부터 범위만큼 좁혀 놓으면 여기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넓혀 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딱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이거 가장 깊이 있고 정통 국어국문학과 전공자답게 이런 것들을 잘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둔타케 교재가 예전에는 훨씬 더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 버전은 최대한 줄인 거야. 진짜 좀 필요한 것만. 그치?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치? 처음부터 양을 줄여서 간당간당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풍부하게 그런 것들을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교재야 뭐 사실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둔타케가 보면 이제 교재의 원탑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이 강의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강의를 수특도 대부분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했고 수능완성도 이제 거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조금 더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작품을 좀 더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거든? 그치? 차근차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통 1배속으로 잘 안 듣잖아. 1.5배속 뭐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 장르에 맞게 또 제가 귀에 쏙쏙 들어가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강의 특히 수과공이나 이런 거 보면 막 둔타케는 김상훈 지가 신나서 혼자 강의하는 것 같다. 재밌어하게 문학을 하고 있는 거 자체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막 또 뭐 둔타케 강의는 막 인생을 담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그쵸? 문학이라는 게. 그쵸? 우리가 진짜 문학은 우리 삶의 일부다. 그쵸? 이거. 또 그런 것들이 막 무슨 막 여담으로.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시간 때우기 시기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그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설명들을 곁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으시면 되고. 시험장에서 기억나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올해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그 산문을 좀 가볍게 강의를 했어요. 그냥 포인트만 딱 읽어드리고 잡아드리고. 줄거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된다. 그치? 코리텔링? 뭐 혼자서. 동화 구현하듯이.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기억나게 할 수 있게 보면. 특히 강의. 교재도 교재지만 강의에도 신경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EBS는 그냥 둔탁계가 되겠다. EBS는 둔탁계. 최고의 선택이다. 그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완성 문학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그 전체적인 둔탁계의 구성과 진행. 그래서 이제 수능특강 문학. 이거는 이제 4권으로 작품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강좌가 다 완강돼서 끝나 있고. 현재 이걸 찍는 이 시점에 수능완성 이제 시작하는데 문학. 수능완성은 수특보다 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1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4권이었고 이건 1권. 훨씬 더 부담은 적어요. 수능특강 시작하셨으면 수능완성까지 딱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특수환을 합친 독서. 둔탁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또 오리엔테이션 설명에서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해 둔탁계의 하나의 시리즈로써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상훈 국어의 모토죠. Your Potential, Our Passion.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현할 수 있느냐. Realize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저의 또 저의 어떤 연구팀의 이 패션으로 패션 어떤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인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제 수능시험날 너에게 가장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그런 교제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또 올해 수능완성 둔탁계 열심히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수능완성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1차시 본격적인 강의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